네, 그러면 우리 박병찬 기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스닥 난리 났습니다. 지수가 3.6%인가요? 하여튼 엄청 빠졌습니다. 네, 많이 빠졌습니다. 테스라 12%? 마이너스 났고요. 쇼킹 하신, 지금 많이 놀라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폭락 시작이나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런 건 아니겠죠? 지켜봐야죠. 아, 지켜봐야 됩니까? 네.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나? 지난 4월에도 이 정도에 하락은 했습니다. 4월에? 아, 그랬었어요? 오늘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가 참 기억력이라는 게 금방금방 감아요. 먼저 이거부터 보여드릴까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S&P500 1봉 차트예요. 이번에 고점으로 또 빠진 거잖아요. 여기 지금 네모박스 쳐놨잖아요. 이게 4월입니다. 아, 저 한 번 훅 빠진 게? 네, 얼마 전이에요. 아, 그래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맨날 그려드리면서 이격이 벌어지면 온다.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입으로 많이 빠진다. 이렇게 설명을 계속 드렸던 거잖아요. 아, 이격이 많이 벌어졌을 때? 이번에는 이 추세선에 있었고 이게 무너지면서 지금 급락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이게 무너지고 나면 꽤 오랫동안 급락 후에 다시 올라가든 아니면 박스권으로 가든 어떻든 반등하고 다시 내려가든 방향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 아무튼 4월에 이 정도가 있었고요. 이게 지금 제가 들어오면서 핸드폰을 계속 본 게 이게 한 8% 빠진 거예요. 아, 고점 대비 한 8% 정도? 네, 이 지수는 한 8% 정도 빠졌더라고요. 지금? 지금 5,669에서 5,427 200포인트 정도 빠졌다고 치면은. 네, 그러면 몇 프로요? 4.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폭으로 빠졌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 질문을 대문해서 지셨잖아요. 그래요? 라고 했었잖아요. 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4월에 이렇게 있었고요. 그러면 우리 궁금해하는 엔비디아는 그때 어땠을까요? 엔비디아는 주도 주고 계속 올랐으니까 그때 괜찮았을까요? 아니에요. 어디가 4월이에요? 이거요. 아, 거기가 4월이에요? 몇 프로 빠졌어요? 20% 빠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아, 그래요? 네, 20% 4월에 빠진 거예요. 지금도 근데 20까지는 아니지만 꽤 많이 빠진 거예요. 이 최고점 140달러니까 예전에는 1400달러죠. 140달러로 따졌을 때 18% 지금 방금 제가 밖에서 계산해봤는데 그게 8%고요. 근데 저는 이걸 고점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고점 130에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30에서. 왜냐하면 이거는 최고점의 윗고리를 빼야 되고요. 다시 반등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번 하락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계산을 할 때. 130에서 114니까 16 빠졌으니까 그렇죠? 16 빠졌으니까 한 10 몇 퍼센트씩 빠졌네요. 물론 저 밑에서 하신 분들이 아무 걱정 없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저 밑에서 여기서 사서 70에서 사서 지금 현재 2배였다가 내려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손해본 사람보다 더 큽니다. 심리에는 심리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리적으로 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내 친 김에 우리 지수도 한번 볼까요? 우리는 4월에 어땠냐? 우리도 빠졌어요. 우리 4월에? 네. 우리 4월에가 네모박스입니다. 이건 네모박스에 우리도 빠졌거든요. 우리도 또 비슷하게 한 8% 빠졌어요. 최저점까지 따져서 최저점을 빼고 나면 6.5% 정도 빠졌거든요. 미국이 쭉 가다가 빠진 건 우리는... 그런데 이 모양은 미국하고 사뭇 달라요. 미국은 정말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오랫동안 올라가다가 밀리고 오랫동안 올라가다가 밀리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게 미국이 빠져서 아니면 많이 올라가서 빠지고 대세 하락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주기적으로 빠졌어요. 이쯤 되면 빠지고 이쯤 되면 빠지고 이렇게 계속 빠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하락하는 게 전체 추세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 늘상 빠져왔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 걱정은 이런 거죠. 작년에 있었던 것처럼 이 추세를 깨고 내려가서 이런 하락이 나타날까 봐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추세라는 건 지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S&P 500이 이렇게 가다가 얘를 깨고 내려가면 비교적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이번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장이 지난 4월에 그러지는 않았는데 작년처럼 우리 시장은 일봉이 아니라 주봉입니다. 이게 깨고 내려가서 더 깊게 빠지는 이런 현상이 이번에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는 거죠. 미국 시장이 빠졌는데 우리 폭락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 네모 박스 있잖아요. 이건 미국의 4월입니다. 미국의 8% 빠지고 그리고 엔비디아 20% 빠지는 동안 우리 시장은 이만큼 빠졌어요.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는 봐야 되는 건데 그런 내용들은 매크로 지표나 그리고 이슈 이런 것들에 다 연관돼서 봐야겠죠. 이제부터. 그럼 그런 힌트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뉴스 보면서. 아무튼 낯사기 3.6% 빠졌고요. 지표들은 요즘에 미국 대선 전국에 들어가면서 그냥 혼조입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AI 관련 주 위주로 빠졌습니다. 전에 그 말을 다시 우리 복귀시켜 볼까요? AI의 묻은 주도들 다 올랐잖아요. AI 묻은 주도들 다 급락했습니다. AI 묻은 애들은. 명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상품은 이미. AI 묻은 주도. 보시면 퀄컴 6.3%, TSMC 5.9%, 브로더컴 7.5%, 델 9%, AMD 6%, 엔비디아 6.8%. 다른 것들은 한 3%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런데 AI 묻은 것들이 다 6%에서 10%씩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는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거냐면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테슬라는 우리 12% 빠진 건요. 테슬라가 실적 발표에 부진한 실적 발표해서 어제도 빠졌었잖아요. 그런데 AI를 했는데 거기에 기대를 좀 했어요. 향후 가이던스나 아니면 목표, 오티머스나 아니면 자율주행차나 이런 것에 대한 구치적인 계획안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시장에 기대했는데 지금 여러 명이 얘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고 CFO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거다라는 것만 좀 있었고 특히 자율주행 택시 같은 경우에는 연기가 됐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그런 개별적인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GM과 포도가 실적이 포도는 지금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와서 시간에 빠지고 있는데 GM은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향후 가이던스가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이런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향후 가이던스가 부정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가 잘 안 팔릴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경기 둔화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내재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S&P의 7월 제조업 피해가 49.5로 50 아래로 떨어졌어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영향을 좀 받았고요. 캐나다는 이거는 지금 어제 미국 시장은 상관없지만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캐나다 기준금리는 25% 인하에서 4.5%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다른 국가에 영향을 주겠고요. 캐나다 금리, 호주 금리는 미국 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겠죠. 지금 다시 돌아가서 AI 묻은 거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가 좀 좋지 않아. 이게 지금 뭐냐면 실적 발표인 거예요. 먼저 이것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어제 우리 시장 보기 전에 지금 미국 실적 시즌이잖아요. 일단 기저에는 미국의 대전 이슈 부각으로 인해서 지표들이 방향이 없습니다. 이번 주 내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혼선 속에 있습니다, 혼향. 방향이 없는 가운데 조정공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실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실적 발표를 했어요. 어제도 말씀드리기를 이번에는 좀 부정적으로 계속 본다, 실적을. 그렇게 보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건데 뭐냐면 딸래랜드스가 계속 강했죠. 그리고 경기 둔화가 실제로 되고 있고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선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제 빅테크들이 빠진 건 AI 묻은 것들이 빠진 건 AI로 인한 비용 증가가 이번에 실적을 까보니까 나오더라. 이익은 나중에도 놓을 거고 비용은 지금 계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확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환율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블룸버그발 뉴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뉴스부터 말씀드리면요. 미국 기업들이 달러 강세로 이익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북미 지역 기업들의 이익 감소부는 올해 1분기에만 약 84억 달러 수가 된다. 달러 강세 때문에. 2분기에 달러 지수가 1.9% 추가로 강세가 됐다. 그러면 2분기에는 실적에는 역량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역량을 상당 부분 줬을 거다라는 것이 있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전망은 경기가 지금 지표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좋지 않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실적 발표하면서 전체적으로 이거 비용 들고 전망 좋지 않고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이익단도 줄어들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좋지 않네. 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때로 맞은 거죠. 어떻든 어제 빠진 거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때리면 맞아야죠. 너무 시니컬하게 딱 대답을 하십니까. 때리는 데 맞아야지. 방법이 있나요. 보통 이제 표현을 증언가에서 그렇게 합니다. 매도를 때린다. 깐다. 깐다. 제가 예전에 실입사원 시절에 실수해가지고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고객이 주문을 내는데 원래 갖고 있는 종목인데 까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듣기를 까라라고 들었는데 그거 한 3천만 원만 까라 이렇게? 팔았는데 매수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까라는 게? 까라. 매수로 까라. 밑으로. 아 그래요? 그분들은 대충 문제 있네. 정확하게 매수해주세요. 매도해주세요.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이런 게 되지. 29년 전 얘기입니다. 그냥 잠깐 오늘 시간 없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어제는 막 갖다 때린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은요.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가 0.56% 하라고 코스피가 0.26% 상승했는데요. 어제 아침에 시작하면서 선물 반등하면서 납폭을 약간 축소했었어요. 그런데 장중 내내 어제 우리 시장은 사실 큰 흐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2차전지가 반등을 하면서 코스피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2차전지가 다른 쪽이 빠지는 것처럼 오르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후 들면서 다 빠져버렸어요. 2차전지는 오히려 다 빠져버리고 지수를 버틴 건 제약바이오가 버텼습니다. 코스피의 제약바이오의 시가총액이 높은 종류가 많죠. 그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올라왔는데 어디가 많이 올라왔냐면 보톡스, 필러 관련 주 이쪽은 수출 데이터가 계속 좋습니다. 이쪽 종목들이 일제히 다 올랐어요. 어디 어디냐면 휴젤, 메이톡스, 대웅제약 크게는 3군데거든요. 그런 데도 다 올랐고요.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유전자 체류제 등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강세를 보인 것은 시장이 약세로 갈 때는 바이오나 유틸리티가 움직이거든요. 얘네들은 실적 막 운운하고 같이 운운할 때는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럴 때 한 번씩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거기에 재료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재료가 있었는데 하나는 마크로젠이 삼성전자와 협업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AI 헬스케어를 하려고 하잖아요. 삼성전자가? 네. 삼성전자가 지금 갤럭시 워치나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에 마크로젠과 AI 헬스케어의 서비스 협약을 맺었다는 것 때문에 마크로젠이 제가 종가를 못 봤습니다. 장중해 상한가까지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슈가 하나가 됐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마일로지스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과 함께 어제 호재들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이쪽은요. 4번의 뉴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국 상원에서 저렴한 처방법안이라는 걸 통과시켰어요. 이게 하원 통과가 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신약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특허 건수에 제한을 두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좀 더 자세히 그래서 여기 밑에 써왔는데요. 특허 만료 후에도 성분, 기전, 제형 등 세분화된 특허를 막 만들어서 특허 건수를 강화하는 행위를 해서 가격을 못 낮춘다는 거예요. 기존의 제약사들이 새로 약 하나 만들어서 몇 년 지나면 신약에 대한 특허가 끝나는데 이게 특허가 끝나는데도 계속 그 약의 세부적인... 만드는 방법, 거기에 뭐 넣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해서 계속 이걸 연장하는 이 행위를 제한하겠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디든 간에 정치와 상관없이 이거 약값이 너무 높다고 해서 자꾸 낮추려고 많이 하잖아요. 꽤 오랫동안. 그런데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게 통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를 남용한 기업의 반경쟁적 관행을 규제 처방량 가격을 낮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 얘기가 나오면 어디가 좋겠습니까? 바이오시밀러가 좋은 거죠. 그렇죠. 특허 마친 애들, 걔네들 이제 막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CM1, CDMO가 최근에 주가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런 재료가 하나 나온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 재료가 있었습니다. 어제 삼선바일로지스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엄청 잘 나왔다면서요. 전문기 33% 대비 영업이익은 71% 높게 발표를 했어요. 그럼 삼선바일로지스가 올려주니까 당기니까 다른 쪽도 같이 움직였죠. 그런데다가 이게 유전자 치료잖아요. 마크로전은요. 마크로전 같은 게 어저께 올라주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같이 테마을 이루면서 같이 올라주고. 그래서 바이오 쪽이 상대적으로 괜찮아서. 어제 보시면 삼선바일로지스가 4% 올랐고 셀티료는 2.2%. 알테오전이 6.8%. 알테오전이 지금 시가총이 한 16조 정도 됐습니다. 16조요? 시가총이 2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이 2위예요? 2위고요. 휴즈젤이 어제 13% 올랐어요. 휴즈젤이. ST팜도 3.6% 올랐고. ST팜? 네. ST팜 예전에 있었는데. CMO 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르면서 어제 바이오를 이만큼 올려놓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약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특이한 거 하나는 삼성전자가 2.2% 하락했는데 SK하이네스 1.7% 상승했어요. 얘들 둘이 가지를 못해요. 그냥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가 떨어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엇갈린 움직임도 나타났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장이 그냥 미국은 어제 폭락했고 우리 시장은 오늘 걱정이 되지만 어제 우리 시장은 그냥 밋밋했습니다. 최근에 좀 며칠 빠지면서 밋밋하게 있고 그냥 개별 종목 위주로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어제 우리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이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급락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환율, 지금 실적 시즌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환율, 경기순화, 대선 불확실성, 그리고 비용 증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럼 뒤엎으면서 시장을 끌고 갈 몸의 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전체적으로는 빅테크들의 AI 비용 청구서 그리고 하반기 경기 도나를 반영하면서 이번에는 우려가 더 크다. 주식 시장은 늘 그랬지만 어떤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유행이라는 게 있어서 한 번 안 좋게 생각하면 좋은 게 나아도 때려맞고 좋으면 나쁜 거 나아도 올라가고 이런 유행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번에 미국 시장은 시장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약간 그런 쪽으로 시장의 컨센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어제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보여준 거고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시장이 오늘 현대차도 실적 발표하고 SK하이네스도 실적 발표하거든요. 아마 또 사상 최대치가 될 거예요. 그렇겠죠. 이쪽에. 그런데 여기서 그랬어요. 이렇게 써놨는데 국내 기업은 양호한 실적 우세입니다. 그런데 미국 영향을 반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충돌하면서. 이게 걱정인 거죠. 물론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미국 시장을 벗어나서 움직인 적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미국 폭락했으니까 우리 아침부터 폭락을 하겠죠. 그리고 실적 좋게 발표를 해서 나온 종목들이 실적 좋았어. 시장이 좋았다면 막 뜨겠죠. 그런데 시장이 약하면 운이 안 좋은 거죠. 얘들이. 호신적 발표한 기업들이 뜨지 못하고 그나마 하락폭이 좀 작은 상태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소폭 상승하면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그런데 주식은 항상 조금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런데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시장을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만일 SKS나 현대차나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실적 발표하는데 우리나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기업들이 호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떠요. 그러면서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걸 방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어요. 오늘 같은 날 그런 걸 보이면.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지. 미국 따라서 똑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맨날 미국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 쳐다본다는 얘기는 미국 다시 반등할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판단을 오늘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왜 양호한 실적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미국은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비용이 높았고 환율이 높았잖아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거꾸로 우리나라 환율은 약세였지 않습니까? 이익단에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거고요. 그리고 수출 경쟁력도 사실 좀 그랬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반도체든 밑에 있는 그동안에 좋았던 전력기기 화장품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제가 전력기기 실적 발표가 뜨는 거 보니까 괜찮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저께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 한번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시면 전력기기 화장품 은행 조선 자동차 밑에는 테마이고. 얘네들이 실적이 좋잖아요. 실제로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도체가 실적이 좋을까? 당연히 삼성자 SK 하이닉스는 실적이 좋게 발표될 거예요. 하이닉스가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살짝만 전해드릴게요. 2분기 영업이익이 5조 4,685억 원. 지난해 동기 비교해서 흑자 전환한 걸로 잠정 짓게 됐다. 이렇게 오늘 한 7분 전쯤에 공시가 됐고요. 매출이 16조 4,233억 원. 작년 동기 대비 124.8% 증가. 순이익 4조 1,200억. 이렇게 나왔다. 순이익 4조면 시장 예상치 정도로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떨어졌냐? 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상치냐 예상치만큼 딱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역시 시장 전망치랑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고요. 네. 그거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 것도 지금 실적 좋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삼성전자 완세품 말고 뒤에 있는 소부장들 있잖아요. 얘들이 그동안 안 좋았었어요. 작년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아까 YY로 할 때 200%, 100% 이렇게 늘잖아요. 그래서 YY로 계산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튼 이들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들 실적이 YY로 계산할 때 또는 소부장들은 QOQ로 계산했을 때도 반도체 조목들은 좋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실적 시즌 들어가면서 호실적 발표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기업들이. 주요객들이. 그런데 미국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미국 시장의 매크로를 미국을 쫓아서 시장이 더 많이 그쪽에 기울일 거냐 아니면 우리 시장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간 부분도 있고 실적이 좋으니 우리 실적을 바라보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게 있을 거예요. 견조하다는 표현은 미국은 빠졌는데 우리는 뜬다고는 말하는 건 아니고 미국보다 덜 빠지면서 잘 좀 방어할 수 있느냐 방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실적만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후자 쪽으로 잘 방어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투자 심리에 달려 있어요. 투자 심리에 얼마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위험하니까 던질 거냐 이런 거에 좀 달려있는 상황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시장은 지금 이미 오늘 아침에 폭락하면 거기다 파질 겁니까? 그러시지 않으실 거잖아요. 팔 거냐고요? 오늘 아침에 폭락에 파는 분은 거의 없을 거고요. 아마 그렇게는 거래를 잘 안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지켜보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지켜볼 때 이게 시장이 이걸 우리 반영을 어느 정도 하느냐 미국 하락하는 부분 이게 전체 시장에서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이 울퉁불퉁 어려운 시장으로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변주나 아니면 슬림하라는 표현을 꼭 이런데 써요. 주변주나 아니면 자신 없는 주나 그리고 이번에 주도주가 아니었던 지금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이 리스팅을 쭉 했잖아요. 이런 섹터의 안에 들어가 있는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조종을 보인다 하더라도 조종이 마무리되면 다시 또 빠르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라면 만약에 현금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런 데에 있는 종목들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내가 전략적으로 가져가면서 이번에 시장을 어제 뭐라고 표현했죠? 한 발 약간 물러서도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슈들 몇 개 좀 짚어볼까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러시아와 대화 협상을 원하고 준비 중이다. 그런데 이게 그냥 외신에서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고요.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여튼 빨리 진행할 것 같아요. 왜냐? 트럼프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전에 빨리 끝내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뉴스는 전해드렸고요. 3번 뉴스는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4개월 연속 부진하고 있다는데 내용이 재밌어서 갖고 왔습니다. 6월 판매 지표가 2010년 이후 가장 둔화됐습니다. 5월 대비. MOM으로 마이너스 5.4% 판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택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 가격은 주택 가격 중간값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주택 가격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매도자들은 무기지 금리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매수자들은 여전히 높은 주택 가격이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게 좋습니다. 금리가 떨어져야 내가 팔더라도 단 걸 사든지 할 텐데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비가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쉽게 CPI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제가 이걸 갖고 온 겁니다. 매도자들도 어쨌든 버티다가 결국은 못 버텨서 내놓는 물량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금리가 경계가 안 좋아서 떨어지면 그때 다시 매도 물량을 내놓고 이러면서 가격이 좀 떨어지든지 하겠죠. 일단 무기지 금리가 떨어져야죠. 무기지 금리가 7% 위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한 7% 정도 가까이 되잖아요. 미국은 그런 금리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을 어떻게 사냐고요? 아니요. 일상생활을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집도 집이지만 7%에 모든 물가와 금리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럴 수는 있겠죠. 수입이 엄청나게 높으면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렇겠죠. 그렇죠. 일본은 일본은 임금 인상이 지난 10여 년간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지? 그랬는데 물가가 낮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제일 안 좋은 거는 물가는 이렇게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인 경우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좀 그렇죠.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조선 전해드렸고요. 5번 뉴스는 애플이 한국 부품업계와 폴더블 프로젝트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다는 메리츠 증권 보고서 및 언론에 여기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통상적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2년 전부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공업망을 완결한 다음에 어디 어디에서 뭐뭐뭐를 받아서 만든다는 걸 해석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2026년도에 폴더블 제품 출시한다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년 전인 따라잡았을 때 올해 하반기 내로 공급망 구성을 완료될 전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급망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후에 또 한 몇 년간은 그걸로 먹고 살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 뉴스는 정부에서 K-뷰티 드림팀을 구성한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K-뷰티 유망기업 발굴을 지원을 위해서 발굴 및 지원을 위해서 올리브영 한국홀마 코스맥스 아마존을 포만 구성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백미모 박람회 개최 등을 지원하는 이런 드림팀을 구성한다. 이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몇 가지 가져왔네요. 끝이에요? 어수선한 내용들이 시장도 굉장히 어수선하지만요. 일단 지표는 미국 대선 종국 들어가면서 막 어수선해요. 그렇죠? 지표도 우리가 중요한 지표가 뭡니까? 환율하고 금리잖아요.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상황인 거고 시장도 좀 어수한데 뉴스도 어수한 게 되게 많습니다. 지금 아까 전해드린 팀몬 관련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미리 예약하잖아요. 저도 올 하반기에 세 건을 세 가지를 예약을 해놨는데 뭘 예약하셨어요? 비행기나 숙소 예약 다 미리 예약하잖아요. 그러셨어요? 이런 문제들도 어수선하잖아요. 지금 다들 그게 실제로는 주식보다 그걸 더 걱정하시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냥 몇백만 떼이는 거니까 욕이 통하신 건 아니죠? 지금 문제되는 욕이 통하신 건 아니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좀 예민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두수한그룹의 합병이 있지 않습니까? 감독을 해서 빠꾸시켰습니다. 다시 가져와. 와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합병 비율 이거 뭐야? 외국인 볼 땐 이거는 날강도우들 아니냐고. 다시 가져와. 이렇게 지금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이거 합병 비율 문제로 인해서 다시 가져와라는 거는 저 이타트까지 있으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요? 되게 많이 바뀌었고 되게 많이 뭔가가 많이 변화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이 예전에 그냥 그룹 사이에서 그냥 몇 대 몇 이렇게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개인 수사를 울면 울면 그자 맞기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있고 시대가 또 바뀌었네요. 그렇게 하나하나 또 달라지는 거겠죠. 물론 그 과정에서 또 억울한 분들도 당연히 많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사회가 또 그렇게 하나하나 바뀌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일 억울한 거는 그냥 그런 주식을 쭉 그냥 들고 가려고 했는데 어느 날 그냥 폭탄 맞은 것처럼 맞아버릴 때 그럴 때 정말 화나죠. 아무튼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걱정스럽게 시장이 시작을 합니다. 시장은 늘 시장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차트도 보여드렸는데 일단 지난 4월에는 크게 우리가 역량 크지는 않았어요. 지난 4월에는 4월은 미국장 빠질 때 우리는 그렇게 네. 아주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좀 다를지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오늘 후식적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아마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아침에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 멤버십 3% 앱에서 확인하세요. 3% 앱에서 확인하세요. 아비 5% 앱에서 확인하세요. 7% 앱에서 확인하세요. 금인 1% 앱에서 확인하세요.